성은이는 지켜드리지 못했지만 내가 보았던 공자는 그 사람은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어 반드시 옆에 두고 지킬 것입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잘생겨서 전하고 있어 왜 그렇게 돼요? 아휴 미안하겠어 아휴 죄송합니다 또 너냐 화면 스머석 쪽으로는 나중에 되는 구름이 되니까 아휴 나는 그저 아휴 공자 너 본인으로 봤다고 정화의 여자잖아 아니 막히면 공자 나요 나 고마우면 좀 더 갇힐 거야 아휴 역시 공자라는 거야 정말 바보 같은 여자다 아휴 아휴 도랏 도랏 난 살려주는 거야 내가 죽을 수 없어 다 죽어가는 사람 뭐지 그냥 죽어? 사람은 그럴 수 없었어 난 제발 사랑될 것 같아 도랏 도랏 그저와 같이 가려했고 응 위로가 필요하면 같이 마셔줄까? 넌 좀 이상하게 편하니까 편하니까 잘했어 진짜 내 이름은 창이다 너에겐 내 이름을 알려주고 싶었으니까 우리 여자가 죽은 거야 너도 죽는 거야 너는 끝까지야 눈치가 없어 어딨어? 어떻게 한 거야? 말해! 또다시 이룰 수 없어 우라니 용절하다 안 가면 안 될까 그저 이 곁으로 가지 않고 그냥 여기 있어 이 차선 어쩌서 그 아이가 거기 간 거야 이동아 잘 가보라 열심히 생각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길동이를 지킬 수 있는지 인자야 좀 보세요 너구나 오랜만이다 나는 길동이가 너무너무 좋았어 부르지 마라 나로 인해서까지 울게 만들고 싶지 않아 넌 잊고 싶은데 넌 왕호가 될 수 없는 사람 그렇지 그렇지 나도 다행이야 너처럼 밝은 사람을 만나게 됐으니까 넌 좀 이상하게 편하니까 잊고 싶지 않아 너무 울고 싶지 않아 너무 울고 싶지 않아 너무 울고 싶지 않아 너도 끝까지 내 옆에 있어야 너무 울고 싶지 않아 죽을 지경이 되더라도 제발 절대로 도망가게 되지 않을까 죽을 지경이 되면 그냥 내 옆에서 죽어 많이 힘들었겠어 많이 무서웠겠어 우리 말을 해 잘하오 인자 혼자서라도 널 사랑하고 싶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